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의관입니다. 69일차 강의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How is your day everyone? 오늘 하루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 배웠던 편 간단하게 복습해야겠죠? 복습하면서 하시면서 오늘 편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배웠던 편 여러분 일단 뭐가 있었냐면은, 와 니 진짜 확 튀기는 데 정도의 편이 있었었죠?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이벤트에 가는데 진짜 막 남들과 다르게 입을 때, 그렇죠? 디퍼런하게 진짜 슈퍼 디퍼런, 그렇죠? 막 저켓 입었었고, 막 신발 막 곰돌이 막 이래 달려있는 신발 같은 걸 신고 가고 남들 구두 신을 때 확 뛰잖아요, 그렇죠?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? 그쵸? 와 니 진짜 확 뛰겠는데, you're really going to stand out. 혹은, you're really going to stand out. 와, you're really going to stand out. stand out. 눈에 확 띄다 정도의 표현이 있었다는 거.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표현은 뭐를 준비했냐면요, 아 저 손가락에 물집 생겼어요. 저 손가락에 물집 잡혀있어요. 정도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장이 제가 나왔었냐면요, 이런 경우 있잖아요, 왜? 자고로, 카조, 저는 옛날에 그래, 좀 교육을 받았거든요. 자고로 남자는 돼요. 자고로 남자는 악기 하나 주면 다를 줄 알아야 한다.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지금 골약 제가 다를 수 있는 아기는 리코더, 하고 이제 뭐, 피아노를 치게 생긴 손이 있죠? 그쵸? 그 뭐, 젓가락 행진곡 정도밖에 못 쳐요. 근데 이제, 우리는 이제 꽂힌 거죠. 그래, 피아노와 리코더는 나의 길이 아니야. 나는 기타로서 나의 이 음악적인 감성을 표출해야겠어. 하고 이제 기타, 이제 뭐, 기타 독학교본, 뭐, 30일이면 누구만큼 친다. 이렇게 책 같은 거 교육하고 이제 막 치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, 기타 치고 하면 여 물집이 엄청 잡히잖아요, 그죠? 이래 하다 보이길래, 아, 기타 쇼팅이다 보이길래, 막 손에 막 물집이 잡히는 거예요. 그 상황, 아, 저 손에 물집 잡혔어요. 기타 연습판이라고요. 저 손에 물집 잡혔어요. 정도의 표현을 영어로 한번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 오늘 표현 준비를 해봤습니다. 물집이라는 거, 물집이 잡혔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. 제가 먼저 영어로 한번 배탈 볼 테니까요,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. 고른 다음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Listen very carefully, everyone.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. 잘 들어보세요. 야, 대관아, 네 손가락을 왜 자꾸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서... 아, 내 손가락이 이거 물집 잡히다. 영어로는요.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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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의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물집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? 물집이 영어로 뭐냐면은, 어떤 blister, B-L-I-S-T-E-R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. blister, 이런 말 자체가 물집이라는 뜻이 있거든요. 물집이 잡히다라고 할 때는 동사가 get이 자료돼요. 그래서 get a blister 하면은 물집이 생기다, 물집이 잡히다 정도의 한 덩거리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표현은 지금 물집이 생겼어요. 이미 생긴 그 상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past tense, 즉 과거를 써서 I get a blister가 아니고 I got a blister. 그래서 과거에 있는 got을 써서 I got a blister,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거든요. 쉽죠? 나는 I, 물집이 생겼어요. I got a blister. 근데 물집이 어디 생겼냐면은, 여러분,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, 그, 요, 뭐로, 발, 여기 요런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. 발, 뒷구머리부터 이거 요런데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, 오늘은 이따 우리가 손에, 손가락에 뭐 요런데, 제일 많이 생긴 데 보면 요런데라든가 요런데도 많이 생기잖아요. 튕기는 그 부분에, 그죠? 아니면 요 부분, 요 부분에 많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손가락에 생겼다고 말할 때, 어디에 생겼다고 할 때, 그때는 just on이 잘 어울리거든요. 어디 위에 뉘앙스 생기냐? 안에 잡히진 않고 요 위에 이렇게 봉근 올라올 거 아니에요. 그래서 on, on my finger, 알고 들어 하시면 되겠죠. on my finger, 합쳐보면은, 나는 물집이 생겼어요. I got a blister, 어디예요? 내 손가락에, on my finger. I got a blister, on my finger. I got a blister, on my finger. 정도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곧바로 오던 거리자에서 매우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. 곧바로 다이알로그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미슨 배우, 키오, 플리오 마타임. 잘 들어보세요. 태근아, 네 손가락 아프나, 왜 자꾸 손가락 이렇게 잡았었노? 아, 딴 게 알고 있다, 아이가. 나는 물집이, 내 물집 생겼다, 아이가. I got a blister, 어디예요? 내 손가락에, on my finger. 내 물집 생겼다, 아이가. I got a blister, 어디예요? 내 손가락에, on my finger. 합치면은,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만약에 여러분, 물집이 손가락에 한 개씩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I got a blister on my finger 하면 되겠지만 여러 개가 여러 손가락에 잡히셨을 때도 있죠. 그땐 당연히 blister도 복수 처리해 주시고 finger도 a finger가 아니고 fingers 해 주시면 되잖아요. 그래서 I got blisters on my fingers. I got many blisters, 그렇죠? I got many blisters, 많은 물집들이 어디 생겼어요? on my fingers. 골고루 나왔을 때 on my fingers, 이런 식으로 복수 처리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죠. 그저님? 자, 곧바로 다일럭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어보시고요. 그런 다음에 조금씩 더 연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스크립트 보지 마세요. 좀 이따가 보세요. 친구가 묻는 거 정말, 손가락에 이렇게. Hey, 대건! Why do you have so many blisters on your fingers? Why do you have so many blisters on your fingers? 야, 대건아, 네 손가락마다, 네 왜 그래 물집이 많이 작혔나? 아, I'm learning the guitar these days. That's why. 내 요새, I'm learning the guitar these days. 내 요새 기타 배운다, 아이가. 그래서 그래. Go easy, man. 야, 좀 사절해라. Don't they hurt? Don't they hurt? Don't they hurt? 야, 물집이 아프다, 아이가? They do. 아프지. 근데, it's okay, 기아나. It is natural to get a blister while playing the guitar. 야, 뭐 기타 치면서, while playing the guitar, 기타 치면서 그 물집 생기는 거. It is natural. 뭐 당연한 거잖아, 자연스러운 거잖아. 이렇게까지 쿨한 척하면서 손가락 아파 죽을라 하자이. 요거 이제 꾸둔살 대고 해야 기타 좀 이렇게 편하게 잘 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기타를 못 칩니다. 아파서, 아파서 때려 치 있어요. 아, 이게 좀 배웠어야 되는데. 코드 몇 개 하다가 이렇게 끈기 없는 남자가 되어버렸는데.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 계속 배워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전으로 던져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일단은 I got a blister까지 한 단걸로 가신 연습을 할 건데요. I got a blister 이렇게 해도 맞지만은, 괜찮지만, 자연스럽게 좀 빨리 갔을 때, 연음현상이 일어났을 때 I got a blister가 I got a blister, I got a blister까지 가거든요. 일단 I got a까지 한 번에 가고요. 어 자체가 일단은, 그 뭐로, 관산이 깨냐는 강세가 안 들어가겠죠. I got a blister 하실 때, blister 하셔도 되고, blister, 알 사운드, 이 알 사운드는 좀 턱 내리시면서 er 정도의 뉘앙스로 I got a blister, I got a blister, 이렇게까지 간다는 걸 잡아가주시고요. 어디 생겼냐면은, on my finger. 전체 사이에는 강세가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on의 강세 빼시고요. my finger 하실 때, finger가 F로 시작하니깐에 핑거가 아니고, finger. 입술 절대로 닫지 마시고, on my finger, on my finger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I got a blister on my finger, I got a blister on my finger, 이렇게 해서 난 물집이 잡혔어요. 어디예요? 내 손, 꼬라게, on my finger, 이렇게 됐었죠. 아시겠죠? 이렇게 해서 여러분 턴으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발음 팁 드리는 거 꼭 신경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잉? 야, 대근하니 손가락, 그 어디로, 그 엄지손가락이라 하니, 검지라 하니, 거기 왜 그러노? 손가락 아프나, 왜 자꾸 긁어 쌓았나? 아, 딴 게 알고 있다, 아이가. 내 물집 생겼어. 어디에 생겼는데요? 내 손가락에. 대근하니, 뭐 어디 아프나, 아니면 뭐, 똥매름나, 너 왜 자꾸 이렇게 드석드석 해서, 아, 딴 게 알고 있다, 아이가. 내 물집 생긴다, 아이가. 엉덩이 생길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우리는 오늘은 손가락이요. 엉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, 그죠? 한 번 더, 원하는 스타일. 나는 물집이 생겼어요. 저 물집 잡혔어요. 어디예요? 손가락이요. 참, 엉덩이 생각해보니까 좀 웃긴데, 아프죠? 엄청 아프겠죠? 잘하셨습니다, 여러분. 정리해보면요. 저 물집 생겼습니다. I got a blister, 어디예요? 제 손가락이요. On my finger. 가르치면서 해도 되겠죠?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Look at this.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It hurts. 진짜 아프다, 쓰라리다. I got a blister on my finger. 이렇게 오늘 표현 야무지게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get a blister 자체가 물집이 생기다. 여러 개 생길 수 있는 게 get blisters, blister 자체에다가 복수처리 해주시면 충분하겠죠? 한 개만에 얼을 써주시고요. 이렇게 하셔서 오늘 표현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get a blister 활용해서 I got a blister 이렇게 먼저 확장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. 다섯 분 이상 크게 내뱉으시고,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오늘도 즐거운 강의 가지고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바이바이!